나는 마왕. 백여년 전 용사 일행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복수를 위해 긴 세월에 걸쳐 부활하게 되었다. 날 살해한 놈들은 이미 전부 늙어 죽었겠지만 그래도 난 아직 그 용사라는 족속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미 인간들의 왕국에서 공주를 납치해와 놈들을 유인하기 위한 준비는 끝나났다. 이제 기다리기만... 어떻게 미친 옆에 사이코패스 여 마왕한테 납치 감금당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아! 아무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와씨 깜짝이야! 너는 여기에 있다 마왕. 나는 공주를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히익 용사예요. 구해준 대가로 그렇고 그런 짓을 요구당해버릴 거야. 아흐흐흥 나도 저런 정신나간년 따윈 관심 없다. 그저 너희를 부르기 위한 미끼였을 뿐. 너흰 짐의 복수를 위해 죽어줘야겠어. 오 세상의 토마스. 마왕의 주변에서 수많은 마력이 느껴집니다. 나는 그녀가 방어 마법을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인 나는 그것이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저 새끼들? 말투가 왜 저래? 짐이 죽어있는 동안 언어체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린 건가? 히익 마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질문에 답해버린 거예요. 저분들 말투는 번역마법을 써서 저런 것이에요. 뭐? 뭔 마법? 작년부터 용사 모집 조건이 바뀌어서 공룡을 해보태도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계 각지에 모인 용사 일행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번역마법이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마왕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방어 마법을 해제하십시오. 헤엑 마왕이 혼나놓고였다니 저 또 쇼크였달까? 짓 야하리 결계인가? 오이오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쏜 거냐고? 야 저 새끼들 번역마법 썼다며 저 엘프 새끼 말 좀 몇몇 단어는 아예 번역이 안 돼서 들리는데? 엘프화는 너무 어려워서 번역마법이 완전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애초에 엘프화는 공룡어랑 너무 다른 것이에요. 아 그래? 크! 이렇게 비장했어야 할 짐의 복수전이 얌전히 짐의 복수를 위한 제물이 되어라! 웃기지마! 반드시 공주님을 되찾고 돌아가겠다! 엘프족의 명예를 걸고 너를 쓰러뜨리겠어! 저 이상한 번역마법인가 뭔가 때문에 완전 꽁트쇼가 돼버렸잖아! 그녀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녀의 주의를 우리에게 돌려야 합니다. 맡겨두라고 오이! 이봐요 이봐요. 어딜 보시는 건지. 이쪽에 미케맨이 있다고. 더블유 더블유 더블유. 씨발. 랄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나저나 이 녀석들. 이것을 가지십시오. 말투는 이상해도 실력만큼은 진짜다. 방심하다 당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어. 어 이런.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크!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오신이시여. 토마스 당신은 괜찮습니까? 나는 좋아입니다. 저 마법사계집. 아까부터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 우선 저 녀석부터 처리한다. 저것은 무엇이지? 저는 저것과 같은 마법을 목격한 적 없습니다. 저것은 흑마법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저희의 작전이 들켰다고 예상됩니다. 흑마법은 마왕혈 쪽이 사용하는 마법으로 사용하기 진짜 겁나. 아, 역습 있다. 배우기도 힘들고 만화는 엄청나게 드는 데다 추가 캐스팅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절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 좀 닥쳐야 미친놈아! 바꿈을 바꿔 볼. 준비된 마법. 망했다. 한눈판사에. 이 마법을 사용하면 현재 활성화된 마왕의 방어마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번역 마법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승인하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내장이야! 내 결계들이... 젠장... 또... 또 이딴 웃기지도 않은 녀석들한테 진 건가? 죽여라. 걱정 마라. 죽이진 않을 테니. 뭐, 뭐? 내, 내, 내 놈 설마 젊은 혈기를 주체 못하고 마왕인 짐한테! 응? 크헤헤! 혼자 뭐라는 거지? 잘식화잉! 뭐? 하! 잠깐! 뭐야 너? 똑바로 말할 수 있었잖아! 응, 난 원래 공용어 쓸 수 있었어. 다른 두 녀석이 못해서 번역마법 썼던 거지. 암튼 돌아가서 왕한테는 너 이미 가버렸다고 전해놓을 테니 이제 알아서 초신 잘하면서 살아라잉! 뭐야? 진짜 안 죽이고 그냥 간다고? 용사 자식들 생각보다 나쁜 놈들이 아니었던 건가? 저, 저, 잠깐! 그럼 아까 또 나 혼자 이상한 상상했던 거야? 으으... 쪽팔려! 뭐, 뭐냐, 계집? 할 말이라도 있는 거냐? female, damon girl, and female, yuri! 뭐라는 거야? 공용어로 말하거라! 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